자 한번 여기 보세요. 요거를 영상으로도 남고 네 오늘 대상을 차지하시므로 6월달에 열리는 미스 그린 코리아 선발대회에 출전하실 수 있는 착용을 드리겠습니다. 자 보시죠. 최종 발꿈 좀 감지 마세요.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한번 찍습니다.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여러 장 찍을게요. 네 됐습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자 이쪽에 이쪽에 오셔서 저 현수막 밑에서 다시 한 장을 찍으셔야 됩니다.